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일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일타강사. 이분이 왔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한직 대첩 국가대표 등등등 수많은 쿡방 프로그램의 진짜 레전드시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짜 스타 중에 스타 셰프. 이탈리안 푸드에서 중식까지 셰프 경력이요. 무려 30년차 최연석 셰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셰프 최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근데 실제로 제가 아까 광고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들어봐요. 김성숙님께서 헉 최연석님 배우가 돼서 오신 건가요? 와 엄청 멋지신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참고로 지금 얼굴에 로션 하나만 바르신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저도 제가 실제로 방금 얘기했어요. 정말로 배우 저도 들어오는데 아우라가 진짜로 저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정말 배우 같으셨어요. 왜 그렇지? 키가 너무 크셔서 그런가? 키 고작 해야 190밖에 안 되는데. 고작 해야 라고 했는데 아까 이 얘기가 깜짝 놀랐는데 딸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딸 키 첫째가 몇이죠? 72, 73. 둘째가요? 78. 그것도 고작일까요? 아우 뭐 나쁘지 않은데요. 와 심지어 딸인데도 키가 그렇게 커요. 뭐 아빠의 유전자가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얘 키 유전자가 그대로 같네 진짜. 아니 근데 자세도 꼿꼿하시고 말씀도 너무 배우처럼 하시고 아 그래요? 진짜 그런 느낌 있으세요. 제가 아 그래서 그런가? 원래 나온다 나온다. 비약 보강이라고 네. 비주얼 약하고 보이스 강한 스타일 어 라디오에 제격이시네요. 라디오 스타일이죠. 오 근데 진짜 너무너무 멋있으시고 반겨주시는 우리 짝짝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는 라디오 열려있거든요. 와서 보셔도 되고요. 우리 3211님께서 오 오 오 오늘 최연석 셰프님 오신다고 해서 아까부터 대기 중이에요. 딱 제 이상형이셔서 오늘 박수채 나오신다 해서 너무 기대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외로 약간 이런 칭찬에 되게 좀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어 이상의 칭찬을 들으면 억울하더라고요.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스스로 되게 채찍질을 많이 하고 사는 스타일이라 뭐지 뭐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맞아요 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한테 피부 되게 좋네요 이러면 저는 바로 맞아요. 저 진짜 이거 하나 잘 물려받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당해보는 거 어때요? 그것도 멋있어고 있는데. 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어 셰프님 네. 엄청 배우 같으신데요? 맞습니다. 막 이수를 깎여서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어 근데 웃는 것도 엄청 매력있으시고 아 근데 오히려 이렇게 대놓고 아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정말 좋은 데인데 뭐 이거 셰프가 1타 강사로는 고정 프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야 영광이죠. 저희 진짜 몇 개월 전부터 그 진짜 엄청 모시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잖아요. 너무 기다렸던 시간이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 제가 지독한 생경이라 아 뭐 결제만 좀 높게 책정이 잘 된다면 시간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위에까지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한번 그걸 컨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셰프님께 요리와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 네 네. 또 주부님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잘 오셨는데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애인이 왔는데 해주기 좋은 쉽지만 아주 멋있는 뭐 스파게티 레시피 알려주세요 등등등 어 지금 나오나요? 네. 꿀팁 하나 주세요. 정말 간단하게 편한 치트끼 같은 거는 밀킷이 엄청 좋아요. 파스타 밀킷 같은 게 정말 잘 나거든요. 아 밀킷이요? 밀킷으로 제가 영어 줄여 말하면 그거 있어서 밀킷을 사셔서 본인이 한 것처럼 요리 살짝 요리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리브오일만 좋은 거 쓰면 돼요. 아 올리브오일만 좋은 거 쓰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가 좀 뭐 들키고 밀킷 같은 게 걸릴 것 같으면 바지락 좋은 거 있죠. 네. 그 마트에서 물봉 바지락이라고 현지에서 까서 보내 있는 그 바지락은 사실 비린내가 나거든요. 생 바지락 물에 들어있는 거 그걸 올리브오일 좋은 거랑 마늘이랑 볶아가지고 파스타 넣기만 하면 뭐야 벌써 꿀팁 두 개나 나왔는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올리브오일 제가 대용량으로 그냥 마트에서 샀거든요 올리브오일 중요해요? 올리브오일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 들기름 참기름 맛있으면 다 마시죠 네 이탈리아인 요리는 올리브오일이 거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올리브오일 그냥 계란 기름 둘러가지고 계란 하듯이 후라이 하듯이 그 생각으로 저는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추천을 좀 드리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이 많이 팔거든요 거의 근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은 다섯 단계의 올리브오일이 있어요 엑스트라버진 올리바 올리브 무슨 퓨어 포마체 여러 개 있는데 그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이 제일 좋고 건강한 오일이긴 해요 근데 발연점 그러니까 연기가 타는 온도가 낮고 그래서 연기도 나고 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후라이나 전 같은 걸 그런 걸 하면 쓴맛이 나요 저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계란 후라이 이런 데는 건강하지만 맛으로 추천될 수 있는 오일은 아니에요 제가 쓰는 올리브오일은 쓴맛이 안 날 거예요 왜냐 함량이 낮을 거기 때문에 되게 저렴한 거를 썼거든요 그 퓨어라는 올리브오일 등급이 있는데 향이 강하지 않고 약간 발연점도 높아서 그런 요리하는 데 훨씬 좋죠 오오 몰랐어요 67 이사님께서요 올리브오일 선물 받은 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드세요 그래도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드셔도 되는데 올리브오일은 또 오래 지나면 약간 쩔은 냄새 그런 거 나거든요 사실 아끼지 마시고 아끼면 뭐가 된다는 게 올리브오일을 딱 비유하거든요 그냥 올리브오일 편하게 막 드셔도 돼요 건강한 오일이니까 와 진짜 아끼면 진짜 뭐 됩니다 아니 원래는 저희가 초반에 그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셰프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질문부터 가버렸네 일단 한식 대척과 냉장고를 부탁해 너무 이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화려한 액션과 그 허세 그 소금 혹시 지금도 그렇게 뿌리십니까?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독한 생계형이라고 어디든 저를 필요로 하게끔 모든 상황을 세팅해놔요 근데 방송에서는 좀 재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대 주방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톤도 이렇게 좀 또박또박한 톤이고 거기 가면 뭐 웃기고 장난치고 했는데 사실 원래 성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해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다 계산이 돼 있네요 계산이라고 보다는 지독한 생계형이죠 아니 그럼 그런 것도 해봤어요 방송에 나와서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뿌리면 좀 멋있겠다 이런 것처럼 또 하나 짜놓은 거 있나요? 올리브오일을 멋있게 뿌린다 올리브오일을 약간 이렇게 요리할 때 좀 팁을 드리자면 셔츠를 입고 요리하세요 셔츠를 입고 어깨에 매는 거 말고 허리에 매는 형태의 앞치마를 매시고 셔츠를 걷고 요리하면 그렇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럼 본인이 본인 거울 보고 진짜 멋있다 했던 적 솔직히 있다 없다 거울 보고 요리를 하진 않지만 지금은 체지방이 많이 높아져서 샤워할 때 그냥 지나가지만 네 한 3년 전만 해도 거울 앞을 바로 지나갈 수는 없었죠 이거 딱 보면서 그때 체성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너무 괜찮으신데 몇 킬로 찌신 거예요 지금? 그때보다? 지금 인생 최대 몸무게가 지금 한 92킬로 정도 되는데 키가 190에 92킬로면 너무 슬림한 거죠 근데 체지방률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치고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 안 된데 뭐 이런 거 한 번씩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은 거울 앞을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살짝 자신이 없으신지 눈을 살짝 한쪽을 많이 가리시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다 이렇게 머리를 쓸어넘기고 했을 텐데 지금은 살짝 이렇게 가리고 아 부끄러워요 아 혹시 MBTI 어떻게 되세요? 다섯 번 해봤는데 늘 다섯 번 다 ENTJ 나오던데요 ENTJ 정확히 저는 T와 J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들어맞네요 아 그랬습니까? 근데 J일 수밖에 없는 게 들어보면은 다 계획도 짜고 막 이런 게 다 그려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계획이랑 틀어졌어 그게 계속 테스팅을 다섯 번 하는데 뭔가 질문들이 일에 관한 뭐 그런 질문이 많잖아요 네 일모드로 대답을 해서 그랬던 것 같고 이게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은 정말 잘하는 스타일이 맞긴 한데 집에서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아우 안 해보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딸 여자가 셋이잖아요 집에 어 넷이죠 뚜이 강아지인가요? 강아지 허스키 근데 여자들 사이에 남자 혼자 있는데 공감 능력 떨어지면은 그거 참 안 되거든 사실 공감 능력을 많이 발휘할 필요 없게끔 세팅을 해야 돼요 아 전 집에 들어가면 넷플릭스와 소통을 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단절을 하고 아 그렇죠 같이 얘기를 하면 더 멀어짐을 느끼고 더 제가 소외됨을 느끼기 때문에 아 오히려 그래도 뭐 여자들끼리 알아서 자기들 잘 노니까 그리고 딱 용돈 지어주고 하면은 알아서 잘 놀겠죠 뭐 용돈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저희는 금융치료라고 합니다 금융치료 그게 맞거든요 금융치료가 최고지 우리 김지연님께서 우리 아들도 PC방에 아까 이제 그 자기치 드신다고 했잖아요 말이 왔는데 게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치 먹으러 갑니다 미쳤구나 했는데 셰프님이 인정하니 냅두는 걸로 하면서 어 이거 하나만 더 추천해 줘요 자기치처럼 시중에 파는 음식들 중에 딱 이 조합 너무 예를 들어서 호떡 안에 견과류 넣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조합도 추천해 줄 만한 게 있나요? 정말 좋은 겨울에 최고인데 바닐라 아이스크림하고 호떡이에요 아 호떡 아이스크림 나왔잖아요 그 양식 테크닉으로는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그런 디지털 아라모드라고 하거든요 호떡 아라모드 호떡을 사서 따갑게 뜨거워야 돼요 뜨겁게 이제 뭐 사온 호떡을 전자레인지나 뭐 에프에 돌리셔서 아이스크림 딱 올려서 같이 잘라서 드셔보세요 집에 요새 그런 것도 나와요 호떡 해먹을 수 있는 그런 호떡 믹스 믹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집에 있는 아이스크림 넣어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딱 먹으면 끝이네요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진짜 해먹어봐야겠다 디저트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해요 어떤 커뮤니티든 아니면 지구가 망해서 어디로 옮기든 셰프는 항상 끼어있어야 한다 아 그렇게 음식도 개발하고 맞죠 네네네 그렇죠 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뭐 과학자나 뭐 의사들이 쫓아가긴 해야 되지만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셰프니까요 와 그래도 평생 가는 직업 요새는 좀 기계들이 많이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새는 주문도 기계로 하잖아요 그렇죠 키오스크로 근데 셰프는 개그도 똑같거든요 유머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리도 개발은 못할 것 같아요 요리 근데 요리도 사람의 데이트를 놓고 개발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만 그 감성 있죠 셰프가 멋있거나 섹시하게 요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 셔츠 셔츠요 아니 부끄러우시다면서 하신 말씀은 다 하시는데 그 셔츠 싹 풀어여치고 약간 앞치마 딱 둘러매고 그 소금 딱 이렇게 뿌리는 그 맛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건 맞아 자 우리 최연석 셰프님을요 1타 강사 요리편으로 모셨잖아요 네네네 이탈리아 음식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네네네 퓨전 중식 레스토랑에 퓨전 수제버거 전문점까지 아 그냥 다 씹어 먹으려고 하시네요 그게 아니고요 어 제가 그냥 매장 하나만 관리하는 셰프가 아니고 여러 셰프들을 총괄한 이그젝트 셰프고 또 F&B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줄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독한 생계형 지생지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는 많은 회사의 볼륨이나 키울 수 없고 많은 장래 요리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요리 주점 그리고 콜라보를 한 비건 레스토랑 캐주얼 중식당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비건 레스토랑 하면 보통 다이어트 좀 되지 않아요? 음식 좀 먹고 하면은? 칼로리가 그렇게 낮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건은 좀 뭐 환경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죠 하긴 다이어트로 좀 많이들 하긴 하지만 결국은 환경을 지키는 그런 취지잖아요 벌써 거짓말 벌써 3부 끝났대요 미치겠다 저희 그러면은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유료 문자 질문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제 진짜로 질문 쭉쭉 뽑아낼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4부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입이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요 박수채 4부 시작했고요 최연석 셰프님과 1타 강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왔어요 순서대로 이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민정수님께서 인별그램 보면은 매번 다른 요리를 연구하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건지 원동력과 체력에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는 건가요? 일단은 요리를 계속 연구하는 건 제 생각이 요리관이 있는데 어떤 문화든 다양해야 그 장르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을 잇는 셰프들 디테일을 만든 셰프들 제 영역은 좀 재밌는 요리예요 요리를 보면서 제 레스토랑은 좀 포멀하게 와서 막 우아하게 먹는 거 말고 웃고 떠들고 즐겁게 하시라고 해서 요리를 되게 재밌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 뭘 보든 넷플릭스 보든 뭘 하든 요리만 생각해요 그리고 좀 요리의 유머 감각 그리고 재미 이런 걸 담기 위해서 계속 제가 노트에 노트를 하는데 아마 그 아이디어 써놓은 게 한 몇 천 개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OTT나 이런 거 볼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보면서 저런 것도 요리로 하면 재밌겠다 이런 걸 상상을 하시면서 보는구나 그런 디저트가 건담 머리를 유자 무스로 만든 게 있는데 그리고 오르골 이렇게 진짜 돌아가는 오르골을 엄청 아름답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상상에서 생겨났죠 아 그럼 PC방에서는 혹시 게임하면서 어떤 요리를 상상해 보셨죠? PC방엔 요리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좀 쉬는 시간이네 실력이 조금 조금 좀 아재방에서도 좀 욕을 먹고 막 그러거든요 아 게임에서? 네 막 평소에 욕먹을 싶은 분이 아닌데 게임 쪽에서는 또 오히려 그런 거에 짜릿해가지고 게임을 더 하시는 거 아닐까요? 정말 제가 그런 자극을 좀 많이 받아요 그게 제일 마음 아팠던 댓글이 있었어요 저한테 막 채팅에 넌 한 손으로 스타하냐? 뭐 이런 단축키를 안 쓰는 줄 알고 아무튼 양손이 막 다다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양손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양손을 쓰는데 양손을 쓰는데 그 정도로 못한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제일 행복할 땐 언제예요? 셰프님은 제일 행복할 때 일단 뭐 집에서 불멍처럼 넷멍이라고 넷플릭스 보면서 진짜 좋아하는구나 넷멍 애니메이션만 엄청 봅니다 어떻게디 멍 애니메이션만 엄청 봐요 오 우리 김병열님께서 셰프님 라면 맛있게 끓이는 나만의 비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요리가 라면입니다 우와 오늘 잘 찾아오셨네 찬물에 스프를 먼저 넣고 찬물이요? 네 그리고 물을 스프를 먼저 넣으세요 물에 네 찬물에 스프를 넣고 그리고 끓이시다가 팔팔팔 끓으면 면을 넣고 젓가락으로 막 날려 끓인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계란 하나 넣으면 되는데 보통 계란을 바로 깨서 그냥 냄비에다 바로 깨서 이렇게 저으면 지저분해져요 꼭 접시나 뭐 그릇에다가 탈탈탈탈 이렇게 깨가지고 빼기 라면을 내리기 한 40초 정도 전에 부어서 막 져면 지저분해집니다 네 그냥 탁 넣고 살살살살 저어가지고 네 건지시면 돼요 아 그리고 그 젓가락으로 라면을 공중에다 들었다 놔 때 아까 흘려 죽으셨나요 면이 그게 날려 끓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슉슉슉 흔들어가지고 그럼 면이 되게 쫄깃쫄깃해집니다 오 어머니들 국수 삼다가 막 부풀어올 때 찬물 살짝 붓는거 있죠 네 그게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아니 혹시 솔직히 안에 다른거 넣는데 그거 말 안해주신거죠 아니요 저는 사실 양파 절대 넣지 않아요 양파는 달아서 라면 브랜드만의 개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걸 훼손시켜요 전 대파도 잘 넣지 않습니다 미식하다 왜 그런거 먹어야 넣어야 얼큰할거 같고 더 맛있을거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라면마다 추구하는 그 브랜드의 맛들이 있거든요 고유한 근데 이제 대파 양파 고춧가루를 넣으면 그런걸 훼손시켜서 좀 그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개성있는 사람들이 만났는데 똑같은 요즘 메이크업이 워낙 발전해서 똑같은 사람 만드는거 물론 다 예쁘고 아름다웠고 멋있을 수 있지만 음 각각의 개성을 살리는걸 좋아하는 편이라 라면은 그 브랜드만의 맛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와 멋있다 보통은 그 브랜드의 맛이 있지만 여기서 내가 더 뽐내가지고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라는 상상을 하는데 셰프님은 오히려 그 브랜드만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시네 셰프이기 때문에 더 맛에 대한 존중이 강한거죠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습니다 오우 오칠오칠님께서 곧 어머님 생신이라 동사들이랑 음식 두가지씩 해가기로 했거든요 어떤 요리를 해가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칭찬도 받을까요 여기는 좀 근데 겹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알아서 만들어 와야 되나보다 겹치지 않고 싶으면은 뭐 좋은 고기 끊어가서 스테이크 같은거 고기 끊어 드리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가볍게 근데 스테이크도 은근 이게 쉬운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까 사실 집에 보통 퓨올리브오일은 마트칸테도 잘 안파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구매하시고 일반 식용유랑 반반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하시면 되는데 가정용 가스레인지가 아무리 불이 쎄도 엄청 중시처럼 안되죠 그렇죠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코팅되어 있는 팬에다가 오일을 충분히 둘러오시고 그러면은 연기가 살짝 날라 그래요 그게 오일이 엄청 달궈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고기를 올리시고 뒤집으시고 그러면 시어링이라고 파삭하게 짓는데 절대 안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소스 같은 거 추천해드리면 100% 포도주스 같은 게 있거든요 100% 포도주스 팔아요 그걸 그냥 다운시킨다고 한 4분의 1 정도 조려서 거기에 버터 살짝 섞어가지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 엄청 맛있어요 포도주스를 조려가지고 버터를 넣어 먹는다고요 진짜 맛있겠다 엄청 맛있죠 저희 무조건 포도주스 100% 조려가지고 버터 제가 스테이크 무조건 이거 그리고 고기를 자주 이렇게 뒤집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격을 줘가지고 사실 그게 고기 많이 많이 뒤집으면 못 군다라고 하는데 스테이크 굴 때 레스팅이라고 휴지이라고 주거든요 왜냐하면 고기는 한 병으로 굴면 핏물이 중간 계속 올라와요 네 맞아요 근데 막 굳다 보면 삼겹살 굳다 보면 피가 위에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 그건 사실 뒤집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근데 삼겹살은 얇으니까 상관없는데 스테이크는 위로 육즙이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다가 뒤집어주고 또 뒤집어주고 이렇게 옛날 스타일은 고전적인 스타일은 그렇게 구워서 바로 잘랐을 때 핏물이 육즙 나오는 걸 선호했는데 지금 과학적인 조리법으로는 센 불에 세게 세게 해가지고 살짝 둬서 육즙이 중간에 오게끔 만든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센 불에 살짝 해서 먹는 그런 스타일이 또 유행하기도 하죠 오히려 계속 뒤집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스테이크는 근데 이제 그릴이었을 때 포스텝이라고 열 십자로 꺾우잖아요 이렇게 꺾고 45도로 90도로 꺾어서 이것 때문에 자꾸 뒤집지 마라 그릴 자국이 막 이렇게 되니까 아 그릴 자국 원래 그 스테이크 했을 때 그 위에 나 있는 일자로 쫙쫙쫙쫙 이런 그 아니면 십자가구에 그릴 자국 그릴 자국으로 그 그릴 자국이 약간 맛있어 보이고 더 그러거든 그렇죠 근데 뭐 고기 자주 뒤집는 건 근데 이제 공평하게 뒤집어야 돼요 잘못 막 뒤집었고 한쪽만 바짝 굽고 한쪽은 덜 굽으면 안 되니까 시간만 다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릴 모양 내고 싶으면은 나중에 그 젓가락에 불 이렇게 지져가지고 계속 그걸 이렇게 내도 되지 않아요 좀 다르긴 한데 뭐 뭔가 인벨그램 같은 거 올리시기 위해서는 그 작업도 나쁘지 않죠 똑똑해요 전 이렇게 또 머리를 쓴다고요 자 민트컨디션님께서 최현석 셰프님의 최단골 맛집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맛집이라면 웨이팅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다른 집에 가시는 편인가요 라고 했는데 가게 혹시 뭐 위치랑 이름도 하나만 땡 박수채면 박수 땡 제가 정확한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 네 저는 웨이팅 합니다 근데 가끔 또 사장님들하고 친해져서 예약을 미리 해주시거나 이러기도 하는데 와 길 가다가 최현석 셰프님이 웨이팅 얼마나 눈에 띄겠어 또 키가 190이니까 그럼 저는 안 먹고 싶어도 거기에 줄 서 있을 것 같은데요 가다가 야 저기 최현석 셰프님 지금 웨이팅 줄 서 있다면 바로 그걸 해서 알아보는 분이 있을까요 아 있죠 당연히 아니면 그래서 웨이팅 기다리시고 먹고 네 추천하는 식당 가게 위치 한남동에 한남동에 이름은 다 공개하지 마세요 24시간 뭐 감자탕이나 뭐 이런거 팠는데 어? 감자탕이요? 네 근데 그 돼지 등뼈를 아구침처럼 파는 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먹고 싶었던 게 뼈찜 네 그거 먹고 나서 거기에 볶음밥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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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줄 서는 곳이에요? 줄 엄청 서요 엄청 서요? 네 그 한 번만 쳐보는 그 그 그 그 그 짝짝이 보면 한남동 24시 24시 뭐 어쩌고 뭔데요 뼈 감자탕 이런거 하면 쳐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왠지 네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거기 그리고 닭 한 마리도 팔거든요 어? 닭 근데 닭 한 마리에 그냥 저는 이렇게 남들하고 똑같이 가는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고 제가 라면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닭 한 마리에 칼국수를 같이 먹으면 더 껄축해지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에 라면을 살을 넣어요 저는 어? 죽을 먹어야죠 아니 닭 한 마리에 라면이죠 아 지금 이름이 말씀하신거에 정보가 다 들어가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은요 그냥 한남동 어 이렇게 뭐 검색하면 나오실거에요 뼈 감자탕 이런거 치면 다 나온대요 이거 무조건 다 얘기했대요 어 그래서 아 그 이름을 다 얘기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름을 다 얘기했대요 제가 이 이름을 정확히 못 외웠는데 어 이름을 말씀하신거 아닌거 같고 거의 얼추 거의 일치하나봐요 네 네 그냥 몰라서 얘기하신건데 근데 워낙 유명한 데라고 하니까 아니 그래서 닭 칼국수에 다 먹고 칼국수를 먹었어 컬축해 거기에 라면 사리를 넣는다구요? 아니요 칼국수가 아니고 닭 한마리 아 닭 한마리 거기에 보통 뭐 수제비나 칼국수 사리를 넣는데 그거 하지마세요 아 그걸 하지말라고? 칼국수에 밀가루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껄죽해지고 그 밀가루 맛이 나니까 깔끔하게 라면 사리를 넣죠 아 크아 그리고 마지막에 볶아먹어요? 어 거기에도 밥을 볶죠 아 너무 맛있다 뼈찜과 이게 뭐 두개 달라요 아 아니 거기에서 원래 그렇게 먹으라고 했으면 셰프님이 먹다보니까 라면 넣는게 낫구나 하신거에요 원래 라면 사리는 여기 안 넣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렇게 넣었어요 아 이해해주셨어요? 라면 사리를 가져가셨나요? 뭐 네 오 근데 뭐 본인이 그렇게 사서 먹겠다던데요 그대로 그렇게 드시는 분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어 방송에 혹시 나왔어요?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아 나만 아는 맛집이어야 되는데 아주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아 아직 덜 유명한데도 한국네에서요 어 덜 청담사거리 쪽에 청담사거리에 뭐 이름은 살짝만 뭐 식당이라고 있는데 고깃집인데 생긴 지 얼마 안됐는데 무슨 고기 청담동 무슨 고깃집이라면 그건 너무 없는거 아닙니까 셰프님 어 뭐 팔식땡이라고 있어요 아 팔식땡이요? 팔식 동그라미 오 거기 고기가 엄청 좋은데 유종임이라고 갈치속젓으로 남은 고기들 막 놓고 볶아주는 볶음밥이 있는데 미쳤습니다 네? 갈치속젓 원래 갈치속젓에 딱 쌈 싸먹잖아요 고기에다가 거기 그 고기 남는 것들을 막 넣어서 볶음밥을 같이 해주거든요 유종임이라고 거기에 아마 민물새우 민물새우찌개 뭐 이런거랑 같이 먹으면 하 근데 고기도 정말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적어놨습니다 팔식땡 좋아요 어메지님께서 결혼식 답례품으로 맛없는 와인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검색해봤는데 너무너무 맛없다고 다들 사먹고 싶지는 않은 와인이래요 이 정도면 그냥 버려야 할까요? 아니죠 왜요? 와인을 그냥 실온에 두시면 와인이 뭔가 상한다고 표현하는데 발효가 돼서 식초로 돼서 와인 식초로 뭐 만들어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리랑 곁들여서 맛이 없는 와인이면 그냥 조리세요 조린 다음에 거기에 버터나 아까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포도주스 조린거랑 섞어가지고 버터랑 같이 해서 스테이크 소스나 뭐 이런 데 요리했으면 돼요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느낌 나겠는데요 비프 브루기늄이라고 와인 넣고 같이 막 조리는 비프 스튜을 끓여도 좋고요 아니 혹시 그 맛보면 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와인? 와인은 산미가 있지만 산미 그 상하면은 산미가 엄청 올라가요 근데 그게 상한 게 아니고 발효가 된 거거든요 식초가 와인 식초로 발효가 되는데 신맛이 좀 어? 이렇게 쉬어도 되나라고 생각하면 음영으로 쓸 수 있는 와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따르게 요리에 쓸 수 있게 그렇게 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더 그게 귀하네요 묵은지처럼 어? 묵은지는 일부러 오래 섞이는 건데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느낌이지만 요리랑 곁들여 먹기엔 너무 산미가 세면 좀 오히려 침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맛이 덜 할 수도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요리할 때 그냥 놓고 같이 끓이시던지 그리고 뭐 갈비찜 같은 거 할 때도 처음에 막 끓이실 때 와인을 조금 넣고 조린 다음에 다시 양념 넣고 하셔도 좋습니다 오 좋은 꿀팁입니다 강지영님께서 네 셰프님 어쩜 그렇게 몸도 좋으신가요? 제가 요즘 식단 관리하느라 일주일째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요 같은 재료라도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어 3년 전에 일단 운동해서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 저는 저는 지금도 다이어트는 의지를 갖고 늘 하지만 그 의지가 식욕에 지죠 아 이길 못하는구나 아니 이미 지나고 나면 벌써 수없이 많은 뭐 옛날 통닭 두 마리가 작살나 있고 빈 그릇에다가 그러면서 자아 분열이 시작되고 뭐 그러긴 하는데요 네 몸 좋으시라고 표현한 거는 일단은 이제 여성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호흡법이라고 들숨과 날숨을 조절해요 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땐 편하게 근데 지금 몸에 힘을 주고 네 들숨 쪽으로 가서 몸을 슬림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호흡을 알려주길래 아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호흡법을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보이게 다이어트 한 것처럼 보이게 발성도 약간 차이가 있죠 보통 날숨처럼 안녕하세요 최연색 이렇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최연색이에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아까 그건데 사진 찍을 때 숨 참으면은 턱 얇아 보이거든요 아 숨을 참지 않고 마시듯이 빨아들여야 돼요 아 지금 보라를 못 보시는 분들 이거 봐야 돼 난 기린인 줄 알았어 네 그럼 턱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두턱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아니 이분은 지금 다이어트 식단을 얘기하는데 아 다이어트 식단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닭가슴살이 무조건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근육을 붙이는 데는 붉은 살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마블 좋은 소고기보다는 그냥 소안심이라든지 다른 부위 이런 것들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돼지고기 엄청 좋은 고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편히 거기에 당질이라고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나 당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피하고 단백질 그냥 편하게 돼요 그리고 지방도 적절하게 드셔야 몸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막 운동하는데 근육은 안 붓고 뭐 이런 분들 그러면은 먹는 관리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사실 잘 드셔야 그게 진짜 다이어트거든요 좋은 걸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찐으로 운동하신 분 많네 저희 PT쌤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녁에 PT 끝나고 배고프면 드세요 단백질이나 지방이들 이거 탄수화물 무조건 먹어야죠 오히려 그게 몸이 더 좋게 만든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잘못 먹고 그러면 폭식도 하게 되고 밸런스도 무너지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실패 확률이 더 높고요 좋은 걸 많이 드시는데 당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밀가루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색해보시면 당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시면서 단백질하고 지방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다이어트할 때 챙겨드시는 식단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 뭐가 있어요? 제일 자주 먹었던 거? 저는 셰프니까 늘 고기가 주방에 있어서 양고기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특이하다 그래도 몸이 만들어지고 다이어트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남성들 특히 여성분들은 근육이 많이 붙어야 대사량이 높아지면서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몸이 되는데 근육 붙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건강도 그런데 근데 그거는 정말 단백질을 엄청나게 먹어줘야 돼요 맞아요 열심히 드셔야 돼요 그게 오히려 체중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아니 지금 다들 너무 재밌어요 질문하고 뭐라고 난리가 났는데 끝났어요 벌써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오늘도 가서 또 요리를 열심히 하고 내일도 요리를 열심히 하고 모레도 요리를 열심히 할 계획이에요 아까 뭐 게임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거의 쉬는 날 없이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대단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금액 한번 조정 노력은 해볼 테니까 진짜 한번 꼭 나와주시고 금융치료 세게 해주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만약에 못 보면은 저희가 단가가 안 맞았던 걸로 설명이 되겠네요 아니 그 여기는 제가 1회 정도는 미즈너블하게 또 오늘 하지 못한 얘기를 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늘 열심히 하는 요리사 셰프 최현석입니다 요즘 다이닝 씬 뭐 F&B 쪽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많은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 아까 맛집 이야기 했지만 사실 최고의 맛집은 셰프님 거잖아요 셰프님 식당 맞죠 뭐 미식가들 그리고 일반 분들 죽기 전에 한 번씩 경험해야 될 그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최현석의 요리 아니겠습니까 아까는 뭐 이런 자랑하고 칭찬 부끄러우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마지막 엔딩으로 아주 좋게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셰프님 보내드리고 광고 드리러 갔다 올게요 잘가요 셰프님 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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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항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